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더존 비주온 더존 비주온이구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% 였는데 5% 팔고 아이고 잘하셨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어디 매수가가 얼마구요 46,160원 46,160원에 5% 10% 였는데 5% 팔고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방금 에브리봇 사신 분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잘 파셨네 어떻게 이렇게 파셨대요 그냥 그냥 수익 나면 팔면 되죠 그죠 그게 맞아요 투자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분들은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얼마에 잘 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 났을 때 팔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는 그냥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갈 수 있는 마음 자세는 됐기 때문에 매수만 잘하면 되는데 매수도 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눌려있는 이 자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차트 보고 매수하신 것 같구요 그래서 매수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올라갈 때 파는 것 같고 대신에 여기서 내려갈 때 손절할 계획은 있었겠지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럼 됐어요 4만 1,7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거나 사실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3만 원에서 추가하면서 한다는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는데 손절했다고 다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손절이 맞구요 더존 비중은 괜찮은 기업이죠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올라가는 게 뻔할 뻔짜인 기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타이밍에 시청자님은 실력이 있으니까 사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고 보통은 내려와 있을 때 이렇게 돈 잘 벌고 주가가 안 가는 기업들을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것이 올바른 투자라는 것만 기억하신대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기업을 지금 매도하셨고요 5만 5천 자리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계단식 상승으로 추가 상승이 또 나와서 6, 7만 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저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시청자님은 남은 거를 다 팔아내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고점을 오늘 윗고리 달면서 쭉쭉 내려가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인데 우리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역기를 드는데 힘이 있으면 계속 할 텐데 힘이 없으면 어때요 많이 드나요 점점 못 들면서 덜덜덜덜 떠나요 덜덜덜덜 떨겠죠 힘이 빠졌다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거 의미예요 그럼 힘 빠졌는데 들고 갈 이유가 있나요 수익 챙기고 나가버리면 될까요 수익 챙기고 나가야 해요 그렇죠 그럼 힘 빠졌으면 어디까지 내려오면 산다 아까 말한 것처럼 3만 5천이나 3만 가입 빠지면 왕창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는 아주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익 잘 내셨고 대응 전략 잘 짜셔가지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 한번 해본다 접근하시면 되겠고 올라가면은 버리라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지금 돈 잘 버는데 주가 안 간 기업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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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